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키맘이예요 오늘 모런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스팟팟으로 집게 된것 같아요 물건들이 하나도 안빠지니깐 진짜 이쁘고 좋네요 지금 보세요 얘는 미니고사홍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천천히 찍으려고 지금 제가요 어떤 분들이 막 빨리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 없을때만 찍어야 이렇게 편안하게 천천히 찍을 수 있어요 와 이쁘다 아이고 메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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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메비나 메비나가 여태 물 제일 잘들더라 그래서 여깄아 메비나 메 пл 넷 메비나 메 ranging 메 regime 메 Chili 메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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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엔 안 이쁜 애가 없네요 후우 요거는 뼈우 뼈우가 이렇게 실하게 됐네 이제 아 이뻐요 그리고 다 아내꺼는 뭘까요? 티피 네 아내꺼 티피입니다 티피 막 발이 촘촘하고 정말 이쁘네요 와 이거 뭐야 이거 퍼플 딜라이트가 왜이렇게 잘생겼어 퐁퐁해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뭐 퍼플 딜라이트 이거 진짜 이뻐 음 진짜 너무 이쁘죠 이거 이게 다 천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퐁퐁하고 큰 아이가 천원 이 아이는 아 버스트 버스트 아 버스트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버스트래요 아 네 아 버스트 네 꺼져줘야지 아이고 꺼져줘야지 손으로 그리고 아우 이 아우네 멀어서 아리타 이거는 아리타인데 자구가 엄청 이거는 얼굴이 많네요 뭐 음 아 잘생겼다 끝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쁘요. 샴페인 샴페인 이 아이는 조금 작긴 하지만 쌍쌍해요. 여기 이 아이는 연봉이에요. 와! 걸고루 다 나왔네요. 오파리나 이 아이는 오파리나로 볼게요. 아칼리나도 진쌍 마수도 하나 달고요 여기 모닝듀 모닝듀도 요새 라인을 타고 물을 싹 들고 이뻐요 파랑새 오늘 파랑새 많이 나왔네요 물 들어서 연아 연아 블루 서프라이즈 코트에 꽉 찼어요 좋네요. 이거 할식하면 좋아요. 블루 서프라이즈 할식하면 이쁘더라고요 이거 블루 엘프 블루 엘프고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꽃이 피네요 여기 룸데리도 있고요 꽃도 있고 룸데리 네 고마워요 이거는 매혹의 창 이거는 매혹의 창이래요 자 매혹의 창 예쁘네요 도토랑 도토랑도 실하고 좋아요 오늘 러블리로즈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작긴 하네요 봅니다 여기는요 500원짜리인데요 500원짜리도 100원으로 다 있어요 노마도 있고요 요 아이는 노마입니다 꺼내기 힘들어요 요 노마 노마입니다 로마 에일프 여기는 라울 500원짜리 라울 치고 정말 정말 좋죠? 아 빨간 것이 입전봉이래요 입전봉 다 하나 꺼내서 봐야될게요 이쁘게 아우 너무 이쁘야 어 이쁘게 온슬러 볼게요 이렇게 털신하게 생겼어요 며칠 사이에 진짜 좋아졌네 안슬로 이 아이가 제일 잘생겼다 오 멋있다 이거는 8,000원짜리인데요 젤리 카시오피아 창입니다 세상에 8,000원짜리 창 좀 보세요 아 좋네요 이거는 자칼 작은 포트에 3,000원짜리군요 이거는 좋은 종사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요 네 자 칼 3,000원 흑장미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흑장미가 13,000원인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흑장미 13,000원이고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2,000원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누브로 눈브로 누브로 눈브로 지금 가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다가 오늘 이쁜아이들 진짜 많이 나왔어요 청가 농원입니다 청가 농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